초아 라인댄스 튜토리얼 1, 2, 3, 4, 5, 6, 7, 8, 섹션 2 1, 2, 3, 4, 5, 6, 7, 8, 섹션 3 1, 2, 3, 4, 5, 6, 7, 8, 섹션 4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다섯 번째 월리 위에 여덟 카운트 태그 알려드리겠습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여덟 번째 16 카운트 이후에 원 리스타트 알려드리겠습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리스타트 1, 2, 3, 4 마지막 열 번째 월과 엔딩 연결하는 스텝 알려드리겠습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감사합니다.